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루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금소의 질문들 열네 번째 무엇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또 성령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읽으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뜻은 의도는 너무 명료합니다 너무 명료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맹인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맹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말 중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맹인 본인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무리한 질문을 본인이 듣는 데서 해버립니다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상식이죠? 예수님 바쁘시지만요 이 친구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저희도 좀 아는 친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든요 이 나이에 먹도록 세상 고경 한 번도 못 하고 이 나이에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 나이에 먹도록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불쌍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꼭 기도라도 한번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이죠 안다며 아는 친구라며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그랬다? 그 친구가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만 했으니 듣는 맹인 친구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과연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안다는 제자들의 할 말인가요? 이런 걸 보면요 어떨 때는 아는 사람이 더 심하다 아는 사람이 더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인간이 겪는 문제의 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그 사람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딱 떨어지게 분석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너무 많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제 너무 많아요 특히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는 말 정말로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100%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막말로 가난한 아프리카에 원래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걔들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총기 난사사건으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버린 학생들 원래부터 가난을 대물림받아 태어나 자란 아이들 저 러시아 푸틴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많은 사상자들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건만 갑자기 찾아온 암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일찍 가신 성도님들 태풍 흰남로로 지하주차장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아파트 관리실에 방송 듣고 차 빼러 내려갔다가 갑자기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닥치는 바람에 어머니는 가까스로 구조되었으나 중학생 아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린 일 등등 어디에 거기다가 대고 때문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욕도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졸지에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오히려 주신 자도 요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호하시오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좀 안다는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해준 말들이 뭡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 네가 뭐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이 때문에 때문에 그나마 힘겹게 가라앉혀 가던 그 마음을 다시 들쑤셔놓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조용히 와서 기도나 해 줄 것이지 그냥 곁에나 있어 줄 것이지 친구라면 왜 사람들은 뭘 얼마나 많이 알아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맹인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외려 당사자는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자기 원망을 안 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내가 구글하고 있지만 오늘도 어떻게 해서라도 밥 안 굶고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돈 통해 적선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는 날이다 싶으면 그거 하나에 감사하면서 그래 어제는 그냥 생라면만 먹었지만 오늘은 계란 하나 넣을 수 있겠네 이거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본인은 오히려 이 문제에 담담하고 나름 평정심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안다면서 지나가면서 누구 죄 때문이니? 누구 죄 때문이니?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신방할 때면 솔직히 괴로움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 특히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가면 그 부모에게 목회자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되나요? 한껏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지 아세요? 최근까지도 그래요 많은 경우 의외로 그들의 편함을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괜찮아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거 감사한 것이 많더라고요 많은 것 깨닫는 기회가 되었고요 잘 이겨볼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의외로 잘 추스르는 모습에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 아니냐 제 3자입니다 사실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말은 뭐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지인이라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 섣부른 말보다 그저 같이 있어주기만 하자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기나 하자 아멘입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이런 반구 안 하셨습니다 질문을 딱 막으셨습니다 함부로 사람 앞에 놓고 누구제 누구제 말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보니까 나타내실 일이 있다고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때문에만 갖고 사냐 위하여도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유만 따지냐 목적도 바라봐야지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미래 지향적이어야지 그러니 제발 남의 일 갖고 자꾸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토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일이 전화 이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좀 안 나는 믿는 너희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만 말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좋겠어 동의하시면 아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도 나타내실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일이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어떤 문제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입으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진리를 나타내시고자 하셨구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보상하신다 한 번 더 어떻게든지 보상하신다 딱 오늘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자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흙에 나가 침을 뱉어서 이긴다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비상식적인 저 보령에 뭐 좋은 머더팩 하기 좋은 그런 흙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흔한 그 흙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또 침을 뱉었다 이 행동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어른다운 행동이고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거기다가 세상에 그걸로 환자 눈에다가 바른다? 눈에다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환자라고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처방입니다 그렇게 쉽게 자기 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처방에 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구나 평생의 자기 불행 자기 상처의 근본을 안과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병원도 아닌 길거리에서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상식인가요? 게다가 거기다가 침까지 뱉았다? 참으로 황당하게 그지없는 처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그걸 귀로만 들어야 했던 맹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도 보고 있으면 덜 불안한데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으면 훨씬 더 공포심이 큽니다 게다가 그 이상한 흙을 바르고 신로함에 가랍니다 신로함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어찌어찌해서 간다 하더라도 도중에라도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맹인은 왜 저래? 아니 왜 흙을 눈에다가 발랐대? 아니 저 꼴을 하고 어딜 가는 거야? 하하하 웃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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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말이 많아집니다 더 말이 많아집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라고 했다고?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아니 뭔데? 자기가 의사야? 불쌍하게 생각했다면 기도나 해 줄 일이지 불쌍하게 생각했다면 돈이나 적선해서 빨리 집에나 보낼 것이지 일찍 퇴근이나 시킬 것이지 안과 의사도 아니면서 하니 어떻게 저런 야매 처방을 내려서 사람을 이만 고문하지? 그렇다고 그걸 또 믿고 그렇게 하는 너는 또 뭐니?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남의 일에 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웃어보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디 순종도 할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이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좀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맹인은 신루함까지 기어이 찾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뭔지 얼마나 제가 이번 주간 많이 묵상해 되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맹인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처방에 묵묵히 한 방에 주저없이 순종했을까? 저는 그가 경험한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의 순종의 동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믿도껏 넘는 그 처방에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 사건의 앞뒤의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정황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다는 정황도 없고 그런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 아무리 성경이어도 이건 아닌데? 나 같으면 절대로 못할 일인데? 그렇다면 뭐지? 도대체 이 맹인의 순종의 동기는 뭐지? 적어도 이 정도 순종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미 뭔가 그의 믿음이 꽉 차 있었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 꽤 많은 묵상의 시간을 이번 주간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믿도 끝도 없이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순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도대체 이 맹인이 말도 안 되는 처방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던 힘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무릎을 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9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구절을 신학교 때 헬라어 공부를 좀 한 게 도움이 되어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에르가투 데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우 하면 데우스의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이라는 뜻이고 에르가 하면 이게 일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수는 에르곤인데요 에르곤에서 에네르기 그리고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 굉장히 깊은 말인데요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에르가라는 단어를 제가 보고 헬라어 성경 검색 사전에다가 단어 검색 사전에다가 넣고 돌려봤습니다 혹시 에르가가 요한복음 다른 데서 쓰여있는 용래가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아 그랬더니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단어가 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요한복음 9장의 말이 요한복음 5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이게 에르갑니다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 이게 에르갑니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이라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이게 에르갑니다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에르가가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보이신 것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뜻이야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단번에 무릎을 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타 연못가에 했던 그 맹인일 수도 있겠구나 자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베데스타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은 왜 거기 있느냐 하면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동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물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베데스타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 환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자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에 오셔가지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네가 당장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포를 듣고 혈기 말라 손과 발에 아무 힘이 없어서 38년간 누워있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가버립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요한범 5장의 장면인데 자 거기에 38년 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환자들 자 그러면 다른 환자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환자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만 싹 고치고 가버리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두 가지가 해석이다 첫 번째 해석은 상처받았을 가능성 아니 우리는 환자 아닌가? 왜 우리는 안 고쳐주고 저 사람만 고쳐주고 가시나? 아 나 상처받았다 우리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환자 아니야? 나도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그냥 가시냐 첫 번째 상처받았을 가능성 두 번째는 어머머머머머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네 그럼 나도 희망이 있다는 소리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믿음 들어가는 사람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너무나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를 악수를 흔들면서 막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요 너무 그날 상처받았대요 제 설교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석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결론은 뻔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것을 상처받는 계기로 사람 차별대우 안에 이렇게 여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늘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38년에 혈기 마른 사람을 고치셨지만 다음은 제 차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때 이 맹인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능력을 알았어요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모시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홀로 믿음을 키웠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그 사모함만으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마치 여리고엘라합처럼 마치 12년 혈루증을 났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믿음을 계속 키워오다가 어떤 적절한 타이밍일 때 하나님께 확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맹인 역시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보고 오 상처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주여 38년 된 명자를 오늘 고치시는 걸 보니 제도 가능성이 있군요 하나님 제가 다음 차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요한복음 9장까지 적어도 1년 많게는 2년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드디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에르가 투 대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침받은 그 친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또렉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금 자기 앞에서 그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다시 듣는데 어찌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뭐라도 할 거야 그래서 저의 추론은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요한복음 5장의 맹인이다 실제로 여러분 에르가라는 단어가 5장과 9장에서 반복된 것도 그렇고요 두 사건 다 안식일날 일어났다는 것도 똑같고요 둘 다 고침받은 것 때문에 그 환자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하려고 한 번 더 나타나신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둘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5장과 9장이 너무 비슷해요 결국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그 믿음을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키워왔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다 제자들은 누구제 누구제 운운했지만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더 반응했다 뭘 하신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 흙에 침을 뱉든 말든 그것으로 자기 눈에 바르든 말든 신로함이든 어디든 멀든 가깝든 자기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에르가 투데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자기가 듣는 앞에서 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이제 저 양반이 뭐든지 하라는 대로는 다 할 거야 그러니 흙에다가 침을 뱉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자기 눈에 그걸 바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신로함이 아니라 신로함보다 더 먼 곳을 가라 한다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미 나는 결심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순종할 거라고 이미 결심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얼토탕토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애매한 이상한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말든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 따라 할 거야 아무리 조롱해도 끝떡없이 그 순종의 길을 신로함까지 묵묵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보상해 줄 때가 온다 하나님이 기어이 하시고야만은 그 일을 예수님은 오늘 꼭 보여주고 싶으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교회에 가셨다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재밌는 건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흙을 주무르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것을 그냥 하셨을 리 없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것이 그냥 하셨을 리 없으니까 자 그 믿음을 가졌다면 흙을 빚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흙을 조물락 조물락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거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의 신이 신이 이 땅의 흙을 조물락 조물락 했던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 첫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조물락 조물락 하셨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흙을 빚어 조물락 조물락 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 사건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는 그 흙에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고요 이번에는 입으로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생령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영의 몸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살아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저는 단순한 치유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는 재창조의 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앞에서 당당한 존대가 됩니다 주도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와 인간을 비교해 보세요 호랑이와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호랑이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할 재간이 없어요 덩치도 커요 이빨도 무서워요 발톱도 무서워요 어떻게 인간이 사자와 호랑이를 호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흙을 빚어 생기부로 하나님의 생령이 되게 하셨으므로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동물들을 호령할 수 있는 세상 앞에 당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을 흙을 빚어 침을 발라 신루한 물가에 씻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그를 세상 앞에서 당당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 어디 끼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할 줄도 모르고 그저 돈이나 받고 특히 바리샌들과 같은 대학자나 종교인 앞에서는 늘 죄인인 듯 낙이 지켜 살아왔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자기 주장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마저도 버린 자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절 단 한마디 누구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9장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I am the man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신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간증합니다 간증해요 자 15절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어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고 바리새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친구한테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단 한 번도 감히 누구 앞에서 자기 입으로 뭔가 자기 주장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아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할렐루야 나는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면 이분은 선지자인 줄로 믿고 구원자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로 믿는다 자 이걸 누구 앞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세인 앞에서 이제 바리세인을 가르치는 입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눈먼자에서 눈돈 변화보다 더 놀라운 기적같은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를 통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 눈먼자가 눈뜨게 되는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한탄소리가 찬양소리가 되고 주눅던 자가 당당해지고 육적인간을 영적인간으로 재창조해 내시는 것을 나타내고 하시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21세기 현대의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길 바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키워 때가 되었을 때 제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절대로 믿음을 짜보라트리지 말고 계속 키워가십시오 계속 키워가다가 어느 정점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인이 왔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보상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흙을 빚어 생기부로 생명이 되었듯이 흙에 침을 뱉어 오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적 평가에 비교의식이 사로잡혀서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아무 발언권도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서 이제 세상 앞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함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있거들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혹시 나쁜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세교 성전, 골동성전, 오산 침묵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루암못에 가서 씻었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상처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 키워가는 계기로 삼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가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때 하나님께 과감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보상을 해주시는 줄로 믿고 이 일을 우리도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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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